2022년 9월 1일 연중 제22주간 목요일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땜을 아신다.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이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금, 루카보금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수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수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못해서 조금 져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져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찾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페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페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통업자인 제배대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폐를 저어다 무태에 태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첫 제자들을 부르신 그날 당신께 몰려든 군중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시선은 호숫가에 배를 대어놓고 그물을 싣는 어부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밤새워 일하고도 허탕치기 일수인 팍팍한 삶 속에서 여느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귀를 기울일 여유가 좀처럼 나지 않는 어부들을 예수님께서는 유심히 바라보시고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폐에 오르시어 묵대서 조금 저어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군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그분 곁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을 터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는 얼마 전 열을 꾸짖어 자신의 장모를 곧바로 치유하시고 밤새 허탕친 그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낫게 하신 대자연의 주인 앞에 엎드려 이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부당함을 고백하던 구약시대의 애원자들의 모습을 많이도 닮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이들을 당신의 첫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 나섬으로써 지혜롭게 되고자 어리석음을 택하니가 되어 오롯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온통 아사가는 요즘의 일상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풀에 지친 나의 하루라는 배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더 깊은 곳으로 저들어가 구원을 낳는 복된 삶을 새롭게 시작합시다.